안녕하세요. 이번에 에피소드로 입단한 지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에피소드로 입단한에 대해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국내 팬분들에게 저의 퍼포먼스로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기대가 되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물론 지금 팀의 주장인 성령이 형과 전화통화도 자주 했고 저희 커리어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냐가 중요했는데 에피소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피소울을 선택을 했고 좋은 선수들, 좋은 코칭 스텝을 보유하고 있고 더군다나 어마어마한 팬분들의 힘을 얻어서 선수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응원이 필요해서 이 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실 에피소울이라는 팀은 한국에 조금 관심 있는 축구 선수라면 외국에 있어도 특히 독일 선수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팀이고 저 같은 경우는 전남에서 1년 반 동안 프로 생활을 하면서 상암에서 경기도 했었고 그리고 대표팀 홈 경기장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익숙한 그런 경기장이고 그런 도시이고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팀에 합류해서 컨디션을 빨리 끌어올려서 서울이 후반기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잘해보겠습니다. 에피소울에 오게 된다라고 기사가 난 이후부터 많은 팬분들이 SNS를 통해서 응원을 많이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좋은 컨디션 유지해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